지금 바람 가르고 있는데? 하영 씨가 광주 불주먹 지금은 난리 났어요 뒤에서 지금은 난리 났어요 뒤에서 지원 씨가 해운대 불주먹 그랬죠? 불주먹인데 발 왜 하는 거야? 펀치 펀치 광주 불주먹, 해운대 불주먹 그렇게 불린다고 소문이 들어왔는데 누가 진정한 불주먹인지 오늘 결판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내보죠 한번 자 먼저 두 장입니다 자 하영 씨 두 장 하나, 셋, 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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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안 뜨신 줄 알았어 손 괜찮아 오우 어 소리가 그냥 우와 어 들었지? 거의 그냥 번개 치는 줄 알았어 우와 뭐가 뚫어버리는 그런 느낌이었어 자 그냥 너무 쉽게 자 하영 씨 두 장 성공합니다 한 대요 한 대요 무서워 무서워요 자 하영 씨 불주먹 맥원 할 수 있어 자 지금 시작합니다 맥원! 맥원! 작은 거인 아! 맥원! 작은 거인 아! 더 세! 더 세! 아! 아! 왜 사해 가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세 장? 네 자! 세 장 갑니다 3장 희람원! 사랑한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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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원! 우와! 이렇게 진짜 깔끔하게 친다? 멋있다 지번이야! 등배덕이 없이! 빼지마! 제발! 지현씨 사전 동작이 너무 많아! 이렇게 끝 빠지는 거예요! 자! 아! 귀한 글꼬! 아! 귀한 글꼬! 와! 100번 더! 100번 더! 안 아파? 자! 바로 두 장을 더 올렸습니다. 다섯 장입니다. 자! 귀한 글꼬! 자! 하영씨 귀한 글꼬! 다짐을 좋아해요! 다짐을 좋아해요! 아쉽게 4장에서 그쳤습니다. 자! 자! 지현씨가 다섯 장 성공하면! 작은 거인! 작은 거인! 아! 빨리해! 아! 손오공 같아! 손오공! 파티! 파이팅! 아! 뭐가 많습니다! 지금! 왜 저래? 지현씨! 아! 왜 저래? 멋있어! 아! 진짜 장난 아니야! 아! 진짜 장난 아니야! 자! 공직 불주먹 타이틀은 지현씨에게 돌아갑니다! 와! 와! 두 분은 대단한 거예요! 네! 하영씨도 대단했지만! 뭐 도전자 없죠? 도전자 있어요? 아! 한 번 해보고 싶어요! 아!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알겠어! 다섯 개 할게요! 스트레스가 많대요! 아! 그래! 뭐가... 뭐가 지금... 뭐가 스트레스가 좀 있나 봐! 스트레스가 좀 쌓였기 때문에! 가능해! 가능해! 여기 놀이공원이요? 네! 자! 고객님 환영합니다! 놀이공원! 어떤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요? 아! 저 멤버들이 많이... 자! 이름! 이름 부르면서 주실게요! 이름! 자! 주머니 잡고! 이렇게! 네! 네! 잡아야 되잖아요! 자! 갑니다! 스트레스 누구 때문에 받았어요? 누구예요? 누구 때문에 받았어요? 누구예요? 아! 박진아! 아! 박진아! 아! 아! 우와! 뭐예요? 이게 웬 말이야! 더블 타이틀입니다! 프로뉴스 9의 공식 불주먹은 지원씨, 나경씨요! 정신 등록대입니다! 세움대 불주먹! 예! 나경씨는 어디예요? 출신이 어디예요? 저 광주로 하겠습니다! 광주... 어? 광주 불주먹을 뺏기네요, 하영씨가 아! 이야 광수봉之後 파이트를 뺏기네요